이번 시간에 다뤄볼 루비는 이 루비 인데요 이 루비 이름이 플로어 제너레이터에요 루비가 되게 많죠 잘 쓰는 루비들도 있고 자주 안쓰는 루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루비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플로어 제너레이터 라는 루비 이구요 무료 루비 입니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익스텐션 웨어워스나 스케치유케이션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플로어 제너레이터는 사용해보시면 아는데 저는 되게 파워풀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4000,4000 바닥을 하나 만들고 리퍼스페이스 면 해주고요 클릭하고 얘를 클릭해서 지금 이제 재질을 입힐 재질들을 선택해 달라는 옵션이 떴는데 일단 취소를 하고요 플로어 제너레이터의 기본 구동하는 방식만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타일 형식으로 되어 있고 패턴도 되게 다양해요 이제 타일하고 우드만 볼 거에요 타일하고 우드만 볼 건데 타일 형태로 하고 400,400 했구요 갭을 일단 안줬습니다 갭을 안줬고 픽스를 시켰죠 근데 갭이 그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갭을 좀 알아보기 쉽게 5 다시 한번 5 depth는 네 타일을 만들어 주는데 타일을 만들어 주는 depth는 높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5 5 정도 10으로 할까요 좀 알기 쉽게 10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고 네 지금 설정은 다 기본 설정을 해 놓고 클릭을 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잘못 만들어진 거 같아요 이 그 플로어 제너레이터가 플로어 제너레이터가 되게 강력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제가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3시간 째 지금 계속 테스트 해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정말 많고 네 문제는 정말 많은데 잘만 활용하면 아주 좋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제가 생기네요 역시나 문제가 생기네요 네 지금은 또 나왔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네 일단 재질이나 이런 것들 지금 설정을 안 한 상태로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조금 까다로워요 그 사용자가 그 자기가 원하는 플로어 제너레이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좀 생성할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머트레이어를 랜덤 머트레이얼로 해놨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텍스처를 입힌 다음에 생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텍스처 만드는 과정에서 얘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찍었을 때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오류라기 보다는 사용자 과실인 경우죠 사용자 과실이라 하니까 좀 굵긴데 어쨌든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는 거죠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왜 이런 게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아저씨도 없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커렌트라고 되어 있는 옵션은 재질과 관련된 거니까 코너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커렌트는 현재 제가 선택하고 있는 재질 가지고 만든다는 뜻이고 랜덤 랜덤 우리가 이제 랜덤 텍스처 이걸 사용할 거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자 400 400은 타일 크기 말하는 거고 갭을 말하는 거고 이건 높이를 말하는 거였어요 네 이렇게 설정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인디비주얼 그룹 이렇게 해주면 이제 타일 하나하나가 이제 그룹화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재질이 이렇게 그 타일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시면 밑에 이제 기본 머티리얼을 만들어 줬던 네 여기 만들어 줬던 바닥이 여기 남아 있구요 네 얘를 움직여 볼게요 타일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4,000에 4,000으로 이 타일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거 타일을 보니까 네 여기 타일 이렇게 되죠 네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갭을 그 너비 값을 네 너비 값을 너비 값을 너비 값을 그 이 길이에 포함하지 않고 너비 값은 이제 추가로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405가 되는 거에요 405가 405가 타일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이거를 계산해서 딱 맞추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395겠죠 395 얘도 395 이렇게 하신 다음에 클릭해주셔야 여기 까지 딱 제대로 나눠질 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거 계산하실 때는 갭을 잘 봐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근데 왜 위쪽은 또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튼 알 수 없는 툴이네요. 소개를 하려고 해도 길이가 틀린가? 맞는데 네 또 됐죠 웃기는 툴입니다. 아까 좀 전에 분명히 여기 짧았는데 아닌가? 잘못 봤나? 자 어쨌든 제가 죄송할 건 아닌데 예 조금 일단 좀 죄송하고요 자 일단 그래도 되게 강력한 툴이에요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자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네 그 material을 랜덤으로 줄 수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물어봐요 material을 어디서 가져올 건지 텍스처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폴더라고 하면 어떤 폴더인지를 지정해 달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이 타일 폴더다. 폴더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냥 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 재질과 관련된 창이 하나 떠요 선택해 달라고 하는데 뭐 이 창도 사실 모양이 좀 조각한데 글씨 길이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넓어졌다 줄어들었다라 하는데 글씨가 좀 폭이 좁으니까 이렇게 조그만해졌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맨 밑에 까지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다 선택되요 셀렉트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엑스 버튼 눌러서 닫아 버립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여기 지금 입력된 값이 있죠 높잇값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해줄게요 그럼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재질이 들어가는데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재질 사이즈가 지금 다르죠 자 이 이유는 머트열 창에서 네 인 모델에 가보시면 지금 이제 설정이 들어간 머트열들이 요 5개에요 타일 A부터 B, C, D, E, F, G까지 있었는데 얘네 두 그 네 보시면 A부터 해서 요렇게 자 여기서 더블클릭해 보시고 보면 이 사이즈가 지금 254로 되어있죠 스케치업에서 새로운 머트열을 만들어서 재질 넣으면 기본으로 나오는 사이즈가 254 또는 100인데 어쨌든 네 요 사이즈를 아까 네 400에 400 그냥 맞춰주시면 되요 359 해주셔도 되구요 400으로 할게요 쓰기도 쉽고 네 좀 귀찮죠 이런거까지 자동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싶겠죠 네 자동으로 해줍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타일도 랜덤이긴 했지만 이렇게 랜덤으로 돌려놓긴 했지만 얘가 모양이나 이런 배열이 랜덤이래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재질 설정에서 쓰면 음 좀 뭐 작업해보신 분들은 알텐데 재질 일일이 하나하나 매기는 것도 정말 힘들구요 그 다음에 랜덤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거 이걸 클릭해가지고 재질 주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얘는 자기가 알아서 랜덤으로 배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옵션 설정에서 네 무브를 해가지고 옮겨놓고 이 옵션 설정에서 네 이번에는 모티리얼을 모델 안에 있는 모델로 할게요 모델 하면은 이 그 스케치업 재질 안에 있는 모티리얼들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가 타일 A부터 G까지 셀렉트 한번 해주시고 닫아주세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자 랜덤 로테이션까지 체크를 해주면 지가 알아서 재질을 돌려줘요 90도로 90도로 재질을 돌려줍니다 이제 각도가 랜덤이니까 네 이것도 해주시면은 달라지긴 하는데 이게 사각형 재질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랜덤으로 막 돌리면 아무래도 재질에 그 연결된 면이 보이겠죠 어쨌든 90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텍스처 사이즈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이즈를 400, 400으로 해주시면 텍스처 사이즈도 알아서 해줍니다 네 제가 그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못 보여드렸네요 자 어쨌든 텍스처를 이렇게 해서 클릭해 주시면 여기다가 네 이렇게 또 만들어주죠 자 두 개가 지금 똑같은 네 그 상태인데 제가 입력할 때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꾸긴 했죠 그래서 랜덤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두 개가 그래서 같은 거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드셔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연결을 잘 만들어 주시면은 재질들이 되게 그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랜더 같은 거 거셨을 때도 이렇게 해서 타일들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그 우리가 바둑판 모양으로 막 되는 바둑판 모양이 아니죠 그 무슨 패턴 보이듯이 그냥 똑같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재질들 되게 어색한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초보를 드러내기 쉬운 몇 가지 중에 하나죠 텍스처를 그냥 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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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런 거 똑같은 거를 그냥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쓰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재질을 설정해서 오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이런 재질은 네 랜덤으로도 안 이쁘고 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활용해서 해보면 좋다는 거죠 자 지금 네 좀 전에 이제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됐고요 자 근데 옵션에서 네 갭은 놔두고 높이를 0으로 만들면 0으로 만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아 이건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죠 네 모델에 있고 높이를 0으로 만든 상태 그럼 이제 밑에 거랑 겹쳐지죠 높이 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는 좀 많이 줄겠죠 데이터가 많이 줄 거예요 보시면 네 입체가 되면은 데이터가 좀 양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이제 물론 입체로 만드는 게 좋긴 하지만 네 입체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긴 하지만 좀 전에 들어갈게요 네 아 네 네 데이터 량이 주는 게 제일 크고요 네 일단 다시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요런 것 지금 그 재질 중에 타일 형태의 정사각형 재질은 네 그래도 좀 쉬운 편인데 요게 좀 어려워요 우드 네 우드가 좀 어렵습니다 자 우드를 클릭하고 네 우드에 대한 재질 어디 있는지 물어보죠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고 폴더에서 제가 우드 폴더를 만들어서 어 지금 보면 이미지를 제가 포토샵에서 각각 다르게 한 5개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나무 그 재질을 그러니까 우드 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사이즈 보시면 2000에 100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다섯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만드는 정도의 수고는 하셔야 돼요 이거를 배치도 쉽게 해주고 얘가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섯 개 정도는 네 이미지를 네 네 저는 이제 이 이미지를 썼는데 이 전체 이미지에서 요만큼씩 따로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만든 다음에 이게 지금 플로어 제너레이터가 너비값 너비가 이제 가로 가로로 생각하시면 너비값을 네 아 네 지금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랜스 그러니까 길이가 2000으로 돼 있는데 이 길이를 이미지 상태에서 보면 가로로 생각을 해요 얘가 그러니까 세로가 네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미지를 이 맵핑할 때 늘려버립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 길이가 여기 텍스처의 너비값 이랑 같은 의미에요 높이값은 이 이 높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맞추려면 이미지가 누워 있어야 돼요 이거 세로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열기 눌러주고 그 중에 뭘 쓸 건지 A 부터 네 이까지 네 셀렉트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네 재질이 만들어져요 새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미지창에 그 다음에 텍스처가 텍스처가 지금 이제 이걸 보시면 에디트 보면은 3천에 120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를 제가 지금 설정을 조금 미리 해놓고 해서 좀 실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3천에 120이라고 만들어놨잖아요 요게 좀 미리 입력된 값이 저장되는 바람에 요걸 좀 제가 실수를 했어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2000에 건머 100으로 하구요 어 여기 있는 재질은 다 지울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delete all 해서 전체 다 지울 거에요 재질 다 지우고 소스 다시 한번 폴더 폴더에 뭘 쓸 거냐면 네 얘네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셀렉트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 wood 는 wood 는 네 나무 타일인데 요기서 요거 길이 너비를 픽스를 해주시면 예 사이즈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랜덤으로 위치만 좀 바꿔주는 형태로 나와요 그리고 depth 30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높이 값이거든요 높이가 픽스 되어 있고 그래서 얘를 네 클릭을 해 줄 거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텍스처가 제가 align texture to longest edge 가장 긴 엣지에다가 텍스처를 맞춘단 뜻인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해놓을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면 얘가 좀 어이가 없는게 분명히 제가 랜덤을 픽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가로가 이렇게 지금 높이 값이 막 다르죠 네 이 높이가 아니고 보시면 요게 다 달라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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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랜덤인데 왜 랜덤이 지금 먹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다시 또 해볼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모델에 있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셀렉트 그냥 그냥 픽스가 안된 상태로 체크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번엔 또 세로로 나오죠 뭔 좋아하는지 다시 모델 모델 다시 모델 다시 네 이번에 제대로 나왔어요 자 네 제가 랜덤 CD를 0으로 바꿔서 그런건지 아니면 뭐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저는 이 루비가 어떤 네 그 아주 잘 된 루비라고 볼 순 없지만 기능 자체는 되게 파워풀 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다시 또 네 이번에는 모델에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픽스 체크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르게 나왔죠 자 그 이게 크기를 픽스 시킨다는 건데 네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죄송하지만 이걸 사용할 때는 이제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요거 설정에 대해서 조금 네 어 몇 번 해보시면 몇 번 해보시면 네 어쨌든 원하는 결과를 얻긴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적당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소개를 하면서도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네 혹시 아시는 분은 이 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을 좀 주시면 제가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자분들은 외국분들이니까 전혀 네 제 영상을 안 보겠죠 어쨌거나 네 지금 이제 저는 네 원래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고 네 세팅된 값을 몇 번 그냥 반복해 보세요 이 픽스 이거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게 더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 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정리를 해 줬고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셀렉트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거기다 클릭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재질 설정을 한번 볼 텐데 네 네 네 이렇게 나왔죠 네 또 이건 또 왜 이렇게 나오는지 네 네 네 자 이건 매번 할 때마다 이건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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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하나 팁인데 현재 모델링 하시고 있는 모델링에다가 이거 직접 만들지 마시구요 스케치업 새로 여셔가지고 거기다 만드셔서 복사해서 가져가시는게 더 좋습니다 네 그거를 안 지키시면 큰일들이 벌어질 거에요 꺼져 버린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루비를 쓰는 이유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퀄리티 높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루비 사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냥 안 쓰시면 결과는 늘 똑같아요 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도장 찍은 듯이 보여지는 그런 맵핑의 패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초보 느낌도 나지만 되게 무성이 해 보여요 네 작업이 무성해 보이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할 순 없죠 자 얘를 체크를 풀어 볼게요 제가 이걸 체크 풀어 보고 이번엔 다시 한번 픽스 해 보고 다시 또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나오는지 네 보셨죠 재질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재질에 그 아까 세팅 그냥 임의로 넣어버리는 거에요 재질을 자기가 임의로 넣어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재질 상태죠 그래서 꼭 네 꼭 꼭 요거 체크를 꼭 해주셔야 네 재질이 길이 방향에 맞춰 가지고 잘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이거 기억하시죠 네 너비값 그 다음에 네 그랬더니 이제 길이 방향으로 재질 설정으로 해서 들어갔죠 이런 오류까지 잡기는 좀 힘듭니다 제가 현재 이렇게 그 여기까지 아는 바로는 네 작업하기가 좀 까다롭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델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처음에는 제가 소스를 갖고 모델로 했었는데 아니 폴더로 했었죠 폴더로 해서 지정한 이미지를 찾아서 썼는데 그 이후부터 모델을 썼던 건 이제 재질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셀렉트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요 데프스를 픽스가 아닌 고정이 아닌 이제 이렇게 볼까요 10cm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네 데프스 높이라고 해야 되나 봐요 이게 재질의 이제 높이 보시면 재질의 높낮이가 각각 달라졌죠 근데 이것도 제가 입력한 100이라는 수치가 도대체 어디에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안된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늘리세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하실 때 뭐 아시게 뭐 많이 쓰실 거예요 이런 나무 같은 거 배열하는 거 시공하기 어려운 그러나 엔더링 해보면 이쁜 이런 것들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되게 다른 것들 되게 많아요 이거 지금 보시면 이런 애들도 있고 네 여기서 보시면 네 이런 패턴 네 이제 이런 경고가 뜹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어 타일이 작아가지고 어 이게 2134개나 생긴다 계속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 하면 컴퓨터가 갑자기 이걸 연산하느라 되게 오랜 시간을 사용 이 컴퓨터가 계산을 해요 2134개밖에 안 되는데도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랬구요 저도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 타일의 개수가 타일의 개수가 천 개 이상 넘어가면 컴퓨터가 되게 힘들어요 천 개 이상 타일의 개수가 천 개 자 타일의 개수가 천 개라는 거는 여기다가 제가 사천에 사천짜리를 만들어 놓고 자 뭐 이런 이런 것도 많아요 이런 방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타일을 맨 처음에 블릭 말고 타일 그냥 기본 타일 이제 재질은 네 그냥 현재 재질을 하고 타일을 제가 네 이거는 천에 천으로 할게요 갭은 뭐 50정도 할게요 왜 사이즈를 크게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한번 찍어보려고요 자 모양이 지금 이 사각형이 아니라 이 모양이 불특정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재질은 지금 제가 현대 선택하고 있는 나무 재질이 들어갔는데 타일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타일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 하나하나 타일은 당연히 길이 그 한 변이 1미터겠죠 아이고 네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이거를 50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찍어볼게요 속도 많이 내려졌죠 많이 느리게 늘어뜨려졌어요 자 이렇게 또 이건 또 왜 길이가 이렇게 적용되나 자 어쨌든 문제가 많은 툴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정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타일의 개수가 되게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00x300 정도 할까요 더 작아지니까 이렇게 해주고 텍스쳐 사이즈는 안 쓸게요 네 이거 체크해주고 한번 해볼까요 자 1800개가 나온다고 하죠 그냥 오케이 해 볼게요 느려지는 거 보시죠 근데 이게 그래도 이 정도는 참을만 해요 두고 보면 언젠간 되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이거 안 움직입니다 거의 그래서 여러분이 꼭 사이즈 큰 작업을 하실 때는 별도에다가 이렇게 작게 4000x4000 정도로 만드셔가지고 또 때로는 더 작게 타일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요 타일이 지금 300x300인데 예를 들어서 더 작게 했다 그러면 더 작은 것에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거의 멈춰가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좀 빠르다가 갈수록 느려지는데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CPU가 계산하는 게 이제 복잡해지나 봐요 자 어쨌든 타일의 크기를 될 수 있으면 작게 만드셔서 그거를 전체를 컴포넌트로 만드시고 그걸 복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바닥면을 지금 이걸 적용해서 만든 건데 되게 넓은 공간이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만큼만 이렇게만 만들어서 나머지는 복사해서 쓴 거예요 얘도 사실 이만큼 만들어놓고 나머지를 복사해서 쓴 거거든요 이게 뭐 타일 눈금이 잘 안 보이는데 랜더가 워낙 이제 여기가 잘게 들어가서 그래도 사실 이거 맵핑이 바둑판 형식으로 안 이루어지고 네 뭐 그렇게 어색함도 없어요 그래서 우드 타일 패턴 쓰실 때 사실 이렇게만 쓰셔도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바닥 타일도 마찬가지고요 네 V-ray 랜더 걸 때 반사 값들도 약간 미세하게 차이 차이를 줬더니 어떤 데는 반사가 잘 되고 어떤 데는 반사가 안 되고 보시면 계단도 여기는 반사가 잘 되고 이 타일은 반사가 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오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최대한 다양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아직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껐다가 다시 켜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세이브된 거를 열어볼 거라고 하는데 굳이 필요 없어서 다시 안 열을 거였고요 저는 이거 되게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했고 여태까지 계속 찾았어요 사실은 찾았고 찾아놓은 것도 사실 꽤 되는데 이제야 이제 영상을 만드는 계기가 돼서 만들었어요 저는 이 플로어 제너레이터라는 툴이 매우 강력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사용이 정말 까다롭구나 라고 느꼈죠 지금 보시다시피 아 매우 까다롭다 그렇지만 정말 이걸 자연스럽게 렌더링을 걸어줄 때 이걸 배열해주고 또 만들어주는 루비 중에 이것만한 루비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거든요 물론 제대로 된 걸 만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이게 또 무료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프리웨어인데 제 영상이 뭐 아주 퀄리티가 좋다 라고 볼 수 없지만 또 뭐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저한테 댓글을 안 거시는 건 무료이기 때문이겠죠 비슷한 거니까 제 생각에는 잘 장점만 활용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쓸 거예요 이게 되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재질도 자기가 알아서 아이고 무슨 뭐 무슨 제가 준비한 거 같이 네 준비한 거 같이 재질 튕겨져 나갔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좀 아쉽지만 네 그런대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잘 튕겨 나가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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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네 좋은 그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튕겨져 좀 나갔다 다시 들어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은 루비는 루비예요 좋은 루비고 잘 만들어 더 져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어 네 여기서 소스 네 모델이 아니라 폴더 튕겨져 나간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여기서 이거 이미지를 클릭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쵸 안나가죠 이제 셀렉트 해주시고 네 그리고 네 한번 또 해볼까요 클릭 미호도 다시 한번 계속 노력해 보세요 그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에 껐다가 다시 열었을 때 네 또 적용이 또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요게 픽스가 지금 아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체크되어 있는 예 건지 여기는 체크되어 있는 것 같고 요거 신경쓰지 마시고요 되는대로 되는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민망하지만 다소 민망하지만 네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나름 심도있게 알아보게 됐네요 네 실수고 하는 과정까지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네 한번 사용해 보시도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룹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dup 네 네